룰루랄럴로 오늘 회사도 일찍 끝나고 어! 여보가 새로 사준 나의 어 신상 정장 새롭게 정장을 맞추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아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 잠깐만 여기 왜이렇게 물흥덩이가 많지? 아 어제 비왔었지 참 비 때문에 물흥덩이가 엄청 많네 새로운 정장이 여기 물에 푹 빠져버리면 정말 기분이 나쁠거야 조심히 가야겠다 조심 조심 어 나 이렇게 새롭게 정장 맞추니까 어? 잘생겨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어? 어 뭐야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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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진흙에 빠져버린다! 야 내 옷 어떡해 내 옷 어떡해 어! 못나오겠다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맹구야 도와줘 맹구야 도와준다 도와준다 맹구야 한 번 더 땡겨줘 나갈 수가 없네 맹구야 땡겨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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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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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이건 어쩌면 좋아 맹구 아저씨 엄청 더러워졌다 아 저 진흙에 빠져버려가지고 아저씨 몸이 이렇게 더러워져 버렸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이거 어? 아 이 진흙 때문에 이렇게 뜬건 띄우어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헿허허허헣 Nazo 도와준거야 도와줄게 도와줄게 야 zum아암은 파보야 이거 Era 거짓으면 어떡해 으왑 intimate 으왁 ecological 아 이거 안되겠네 이거 맹구야 이거 어쩔 수 없다 아저씨랑 같이 어 목욕탕 가자 목욕탕 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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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자 아 이게 정장이 더러워져가지고 여보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목욕탕이나 가야겠다 맹구 따라와 오늘 목욕탕 가자 아 이것도 목욕탕 갔다 목욕탕 가서 목욕이나 시원하게 해야지 아 내 옷 어쩌면 좋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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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온몸에 더러워져 버렸네 이거 아이고 어 맹구야 맹구야 어허허허허 여기가 말이야 어 우리가 동네에서 져이 크읍 어? 목욕탕이야 목욕탕 옹 denial 낯몸 오오오오오오오ฉ이쥐za прост 끄에 다 여기 목욕탕 엄청 좋아 빨리 들어와 네czenie 오오오 좋다좋다 아 아 아닌가 안녕하세요 여기 아이 한 명이랑 성인 한명요 어 여기 키가 있네 Nether 키하고 수건와 타월도 주시네 여기 여기 탈의함 열쇠야 잘 챙겨야 된다 잃어먹으면 오후 니 소지품 못 챙긴다 오오오 그러니까 여기가 여탕이고 남탕이니까 멘구야 어디로 가는건 알고 있지?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이따 볼까 거기는 여탕이야 맹구야 좋은 걸 봤구나 어 위험한걸 보고왔다 아 어쨌든 여기가 남탕이니까 빨리 들어와 아 여기 남탕에는 아저씨들이 되게 많네 어 밥 한 금이 더 좋았는데 아 아저씨들이 되게 많네 아 여기 목욕탕은 맛있는 것도 판다 어 맛있는 거 좋다 구운 계란이랑 콜라랑 바나나 우유랑 식혜랑 콜라멘이랑 타올이랑 헤어밴드도 있네 그래 헤어밴드도 하나 사고 그래 맹구는 바나나 우유 하나 먹어 자 이제 그러면은 어 소지품을 어 이 탈의하면 넣고 목욕하러 가볼까 자 내가 아끼는 정장에도 걸어놓고 안경하고 가방이랑 그리고 돈도 넣어놔야겠다 그리고서 탈의한 열쇠로 잠궈 잠궈 잠궈야 돼 잠궈야 돼 알겠지 오 그리고 열쇠도 여기 집어넣어 놓고 어 잠궜다 나는 열쇠를 왜 집어넣어 오 야 탈의하면 잠겨있다 야 이거 어떻게 열쇠를 집어넣었어 아니지 어떻게 어떡하지 어쩔 수 없고 그러면은 자 어쨌든 여기 쭉 둘러보자 어 저 아저씨는 왜 시계에 걸려있냐 오 시계를 정말 좋은 것 같다 빗도 있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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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거 있다 헤어드라이기도 있네 여기 오오오 헤어드라이 아닌가 이거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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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자 어쨌든 우리 몸이 많이 더러워졌으니까 오 목욕하러 가자구 오 좋다 맹구 목욕하러 가 좋아좋아좋아 오오오오 공중목욕탕에 사람들이 되게 많네 오오오 오오오 따끈따끈한 물이 필요해 오오오 야 저기 아저씨도 오오오 그 목욕하러 오셨나보다 오오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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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다 오오오오 오오오오 여기 여기 맹구야 맹구야 오오오오오 옆에는 이거 떼밀이 아저씨야 떼밀이 아저씨 돈주고 어? 떼를 밀어주는 아저씨라고 오오오오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 그러면은 뭐해 맹구 떼나 한번 아 맹구야 일단 떼를 불리 떼를 밀기 전에 일단 떼를 불리고 와야 돼 떼를 불려야 된다고? 응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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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빨리 목하고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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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몸이 많이 더러우니까 어 일단은 어 몸을 깨끗이 씻을 냉탱이 가서 몸을 한번 헹구자 어때? 오후 오 좋다 맹구 넹 탕 아! 아 캥구구 어 좋네 아 맹구야 저게 냉탱이 좀 노래해진 것 같지 않아? 아 맹구 냉탱이 갑자기 따뜻해졌다 어 뭐야 왜 갑자기 냉탱이 나같은해졌지? 어.. 잠깐만 Earlier 아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저씨!!! 아저씨 근데 너 오줌 싸졌죠? 예? 아.. 진거있어? 이거 완전 비매너 아니야? 아 때밀리 아저씨 때밀리 아저씨 오오오.. 이 아저씨 근데 오줌 쌌어요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야 이거 안보니는.. 안보니야 냄새 아니야 어 이거 오줌 냄새 누구한테 안드리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누구 오줌쌌어 누가? 누구야? 저 사람들이 오줌쌌어요 아우 당신들 나와봐 아우 당신들 누가 될준비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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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뭐 오줌이나 싸고 말이야 에이 아이씨 그럼 딴 데서 그러면은 맹구야 이제 몸을 깨끗이 씻었으니까 온탕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몸을 지지자 어때? 좋다 좋다 온탕 오우우우우우우아 여기 좋네 엄청 좋아 아 잠깐만 아 들어가서 싹싹싹싹 하.. 기모찌 아니 물이 더러워서 그런가봐 어지러워 아저씨 아저씨 여기서 탕속에서 때리밀으면 어떡해요 누가 여기서 탕에서 때리밀었어? 내가 언제 밀었어? 증거있어? 여기서 생사나무 잡아 이 아저씨가 여기서 때밀었어요 아저씨 아니 누가 밀었어? 누가 민거야? 빨리 잡을게 내려 봤어? 내가 봤다고 저 포찔찌린 녀석이 때리밀었어 안있다 안있다 나 안 밀었다 또 나와봐 또 일로 나와 또 부모님 불러와 부모님 에이 한심한 사람들 이거 목욕탕이 좀 더러운거 같은데 맹구야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우리 어 그러면은 다른 탕을 좀 찾아볼까? 스페셜 선인장탕 피부에 좋은 선인장탕이라는데 한번 들어가볼래? 맹구 선인장 좋아한다 맹구 선인장 어 어 뭐지? 어 따끈따끔해 어 선인장이 가시가 들어있네 이거 탕에 왜 가시가 들어있네 이거 어 따끔따끔 아 이거 좀 평범한 탕 없나? 온탕 열탕이 있네 열탕 안에 들어가가지고 맹구 떼를 불리자 좋다 아 이거 뜨끈뜨끈하구만 맹구 너무 뜨겁다 아 뜨끈뜨끈하다 이거 이거 오랜만에 목욕탕 오니까 기분이 좋네 야 이제 이정도면은 떼도 불린거 같으니 맹구는 떼밀린 아저씨한테 떼좀 밀자 빨리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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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욕하고 왔어? 아이고 저희 떼좀 불고 왔어 옷 벗어야지 맹구야 떼밀려면 부끄러운데 몇살인가 몇살인가 두살인가 빨리 누워누어 남자구실 못하겄네 아이고 가만있어 asked 》 아이고 책장을 밀어버렸네 아이고 자 아니다 san 아케 이게 무슨 국수야 아 이거 다시 빈다 아 아 떼는 below 엄청나 봐요 아 Ah 눌렀다 야 뒤돌아 탁 뒤돌아 어휴 자꾸 먹는다 때려박기 어 View 유 도로 도로 야 맹구야 이거 봐봐 아 이거 봐봐 어? 어 니 떼야 니 떼야 이거 보여? 이거? 니 떼가 이만큼이나 나왔다고 니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어 어? 우왁 나 떼 진짜 봐 어? 아이 어쨌든 나는 뭐 혼자서 떼밀어야겠다 아저씨 저는 뭐 혼자 떼밀어 갈게요 꼬바 아우 진짜 더러운 사람들 떼가 모조리 많이 나와? 아니 저기 맹보야 저기 옆에 옆에 보여 저 떼불로? 저 사람 떼야 저게 다 어? 더러워 죽겠네요 진짜 공공장소에서 더럽게 말이야 때나 그렇게 밀고 말이야 떼가 왜케 많아 저더라도 아 Roz 시작해볼까? 쩌쩌 쩌.. 쩌쩌쩌 쩌쩌 Definitely 쩟쩟쩟 쩝쩔쩣쩐쩏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떼가 하나도 안 나왔네? 뭐야, 다시 해야겠나 다시 해야 하나? 오케이 떼 밀어보자 어! 떼 4개나 나왔다 야! 많이 나왔네%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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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멩구ea 멩구 아저씨는 땐 다 밀었다 멩...멩구 나도 다민곤 같다 아 이제 열쇠로어 이제 가볼까? 어 좋다좋다 멩구 돌아간다 그나저나 이거 어? 오오오 o 어? 이거 어떡해? 이거 어쩌면 좋아? 어? 어? 빠졌다! 야 일로 들어가버렸는데? 잠깐만 아 아저씨! 네비네 아저씨! 큰일났어요! 왜왜왜왜왜 어? 여러분들 큰일났습니다. 제가 여기다가 탈의신함 그 열쇠를 여기다 빠뜨려버렸지 뭐예요? 아유 사람 큰일났구만 어? 아 이거 이거 어쩌면 좋냐 이거? 아 이거 이거 어쩌면 좋나 이거 이거 아유 배수간에 어? 내 열쇠가 들어갔네 어휴 나 이제 끝났어 정장도 있고 거기에 다 있는데 어어? 어떻게 열쇠를 못찾고 찾을 방법 없나요 아저씨? 음 그 열쇠를 다시 만들려면 일주일이나 걸리고 거참 아 그래 잠시만 있어봐요잉? 아 그래 탈의함을 부칩시다 망치로 아 미쳤나봐 미쳐 그게 얼마짜린데 가만있어봐 아 맹구야 좋은 방법 없을까? 어? 어어어어어 아영 가져왔다 가져왔다 이거, 이거 봐면요 어 이거 뭐죠? 어이걸로 여기 파가지고 알아서 찾으셔야이? 아 배수간을 들어 내라고요 저거고 네에에에 그ставля 다시 고쳐놓기도 해야되고 알겠지? 아우 Have a 아니 배수간에 여 cứ здесь 열쇠가 들어갔으니까 어딘가에 있을까 냉구야 어 elle 저거 어 잘갔다와라 저에서 아 이 배수관은 어디에 그러면은 내 열쇠가 들어갔다는 건데 어디 간거야 이거? 여긴 아닌 것 같고 여긴가? 아 이렇게 길어 배수관이요? 내 열쇠 어딘가에 들어갔다는 건데 배수관 안이 사이에 꼈나? 이쯤인 것 같은디 여긴가? 보자 보자 오오오오오 야 열쇠가 여기 있었네 아유 찾았다 찾았다 어머 저 사람 보세요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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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뭐하는 거야 여보 여기서 뭐해 여보는 여기서 뭐해 난 못 가고 있었는데 나도 못 가고 있었어 여보 여기가 어딘디 여기 여자 여탕이잖아 여탕이야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 저 사람 뭐야 더러운 더러운 링겐 보세요 여러분들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열쇠를 찾으러 온다 열쇠를 찾으러 온다 죽여 죽여 어 죄송합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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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열쇠를 찾으러 온다 어 더러웠어 정말 오오오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야 언제다 며트 아 열쇠가 여기 며트다 오 나 열쇠 찾으러 온거라구 아아아아아 아아아